여보, 잘 따고 있었어? 천천히 와야지. 이렇게 빨리 오면 옆에 나무를 다 치잖아. 아, 괜찮아. 괜찮은 게 아니라 이 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나무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지? 아, 그거 여보가 끓어. 아침부터 난리야. 같이 농사 짓겠어? 빨리 가, 빨리 출발. 출발합니다. 다 안 땄다고. 빨리 가세요. 더 가세요. 더, 더 가세요. 더, 더. 저기 끝에 가서 따세요. 입을 막아버려. 겉으론 티격태격하지만 애정이 뚝뚝 묻어납니다. 아, 성우야. 이런 거 따지 마요. 이거 안 돼요. 이거 조금 빨간 거. 빨간 거 따야 돼요. 못 써. 이거 버려야 돼. 어, 내 눈에 빨간 데? 이거 안 돼? 안 익었어. 아, 진짜? 따지 마. 빨간 거 좀 더? 어, 조금 빨간 거. 말 안 들으면 좀 때리면서 가르쳐라. 그렇게 때려야 돼. 안 돼요. 그러면 자세가 안 돼 있어. 말 될 거를 또 따박따박 하고. 아, 좀 좋은 게 좀 해. 다음부터 이런 거 따지 마. 네. 이거 빨간 거 먹으면 이런 거 볼 때도 너무 이쁜다. 좋아야 돼. 빨간 거? 이거 먹으면 또 맛있어. 알겠어. 내가 먹어볼게, 내가. 또 먹어. 왜? 야, 두 개 따다 하나 먹으면 어느 세월에 다 딸래. 아, 이거 딸 때 흙을. 그러니까 우리, 내가 면장갑을 안 껴서 그래요. 그러니까 일할 자세가 안 됐다는 거지. 그럼 면장갑. 면장갑 끼자, 이거. 생각해봐야지. 아무 생각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야. 그럼 먹을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지. 아, 진짜 좋아. 입 좀 다물어. 아, 이거 줄게 내가. 자, 꼭지 따줄게. 응. 소용히 해. 우리. 여보, 이거 왜 이렇게 밝지? 그게 다 네가 딴 거. 아까 그래서 잔다라서 혼난 거 아니야. 이거 너무 밝다. 이거 안 익었다. 이제 딱 보니까 색깔을 알겠지? 대보니까. 여보, 여보도 되게 베테랑처럼 얘기하는데. 여보도 지금 나보다 더 일 안 한 지, 더 얼마 안 됐잖아. 나는 그래도 경력직이야.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게 있으니까. 당연하지. 위에 내가 딴 건가, 그럼? 밝은 거 다 위에 딴 거지. 이건 너무 빼놨자. 이건 너무 안 익었다. 그럼 빼놓으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건데. 저거? 여보가 먹어. 이거 봐. 토마토를 판매를 할 생각을 해야지. 지우가 먹을 생각만 하면 되겠니? 하... 진짜. 내가 농사가 힘든 게 아니라 여보 때문에 힘들어. 어? 농사가 더 쉬운 거 같아.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. 연애할 때는 이쁜 말만 해서 내가 학원 다니냐고까지 했었는데. 연애는 연애고. 연애가 Samechool. 연애는 연애의 구석열이 그려 shred지?